네,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하는 프랑스어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엇이 있다, 없다는 그것이 존재한다, 존재하지 않는다, 좀 무겁게 말하면 같은 표현이 되겠지요. 자, 우리가 주의할 것이요. 어, 펜이 여기 있네, 그 사람 저기 있어, 라고 말할 때 있다 라고 하는 표현과 무엇이 있다, 없다, 있다 는 좀 다르죠. 지금 배우려는 그 있다, 없다 는요.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어, 자, 펜이 하나 있다 쳐봐, 라고 할 때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, 없다. 영어로는 there is, 혹은 there are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.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냐면, ilia 라고 합니다. 자, there are도 역시 똑같이 ilia 라고 합니다. 편리한 면이 있죠. 두 개가 똑같이 ilia 라고 하면 됩니다. 자,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. ili 라고 했는데, 자, 두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영어에 there, 한 단어와 대응합니다. 그래서 il, il을 하나로 치고요. 아, 하면 이게 이지에 해당하죠. 자,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. 이지는 프랑스어로 하면 기동사, 다시 말해서 etre 동사가 되죠. 그런데 지금 아는요, 아바흐 동사입니다. 우리가 아바흐 동사를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지금은 가지고 있다, have와 대응하는 아바흐 동사를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 아바흐 동사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가요, 바로 이런 경우. 다른 말로 하자면, etre 동사가 쓰여야 할 것 같은데 d동사가 쓰여야 할 자리에 아바흐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, 종종.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영락 없는 영어로 치면 기동사 자리, 프랑스어로 치면 etre 동사 자리라고 생각했으나 왠걸, 이 자리에 아바흐 동사가 들어가네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자, 이 경우도 같은 경우다. 자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는 왜 쓰인 아인가요? 아바흐 동사에서 아는 그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. 자, 예문을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책이 한 권 있다. 그럼 역시 그냥 볼 거 없이 일리아로 시작하고요. 그 뒤에 only lik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책이 여러 개 있다도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요, 일리아라고 당연히 써주신 다음에 그 뒤에는 deli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우리가 일리아라고 해놓고 이게 단수복수 공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 뒤에 관사를 통해서 결국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밝혀지게 되네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